아니 뭐 그나저나 이 시간에 너네둘이 우리 집에 웬일이야? 아 나? 우리 경태 섭외하러 왔지 나, 나, 나를? 응? 원경태 나랑 같이 프로그램 하기로 했는데? 헐 이게 무슨 소리야? 무슨 프로그램? 둘이? 같이? 언제? 아니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채도씨! 이게 사실이에요? 네 에? 무슨 프로그램인데? 아 그게 그 연예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와 니들 진짜 의리 없다 의리? 비즈니스야 뭐야 이 둥걸이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